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물원 안을 좀 들어왔네요 난축제가 있어가지구요 이렇게 나무에다 난을 붙여가지고 해물원 안을 붙여가지고 나은이 제자리에다 가끔은 소리가 너무 좋아 난이 제자리에다 아 어마어마한 작품들이네요 여기는 뉴욕 보타니칼 가든의 식물원입니다 여기는 뉴욕 보타니칼 가든의 식물원입니다 덥네요 안에는 뉴욕에서도 제일 큰 식물원이에요 뉴욕 보타니칼 가든의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조금 큰데 인가봐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전부 난들을 붙여가지고 오매나 오매나 이 꽃도 예쁘게 피었네요 전부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난을 이제 어느정도 2월 중순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달 되니까 꽃들이 약간 시들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우 난들 실컷 구경하네 그냥 난 화분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난을 나무에 붙여가지고 보는 또 난들도 멋있지요 이렇게 난을 굵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은 꽤 있는데 전부 다 애들을 놓고 오늘은 우리 또래들이네 다 우리 또래들이 이제 즐길 때에요 꽃을 여기는 플라워시어를 가서 보면 60대는 그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0, 80, 90대 이런 휠체어 타고도 오시더라구 나이 드신 분들이 꽃을 더 좋아하더라 아이고 예쁜 꽃이 여기서 숨어있어서 한번 철제하게 찍어보고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같이 어우러지게 이렇게 나을 붙여놓으니까 예쁘지요 실내에 큰 나무 있는 집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카페 같은데 보 난리 우리 친구네도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가할 때 보니까 이렇게 구석구석에 찍을 수 있어서 좋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코코에 찍는 거뼈들 저희는 멤버십을 끊어가지고 시간 날때마다 오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같아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거 같아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거 같아요 그래야 이거 피 라임? 네 헤라임 피 라임? 피 라임 이 양반이 붙인가봐 굴러다가 정원을 디자인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시든껏 교체하는가봐요 진짜 오늘 잘 왔다 조금 있으면 이제 철수 할 것 같다 철수 할 것 같다 철수 할 것 같다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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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상입니다